대통령 씨의 입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반박도 했고요. 또 추가 폭로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방금 저희가 언급했던 오빠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처음에 친오빠, 친오빠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CBS 기자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다가 JTBC 기자가 전화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김 여사, 친오빠는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 친오빠가 아니고 윤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CBS 그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친오빠라고 했던 거 사실은 농담한 거다. 사실은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바로 잡아줍니다. 문제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더 커지는 부분인데 그런 거 한 2천 장은 된다. 아까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았던 카톡 화면 갈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이런 게 한 2천 장 된다는 거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 계속 올릴 것이다. 왜 그러냐면 김재원 전 최고가, 지금 최고가 방송에 나와서 철창에 갇힐 게. 이렇게 명태균 씨를 지칭하면서 발끈한 거죠. 그리고 사적 대화 아닌 공적 대화도 올려줄까. 대통령이 체리 따봉하는 것도 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한 반박인데 대통령실은 단지 김여사나 사적 통화였다. 이런 부분이 없고 사실은 명태균 씨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그러냐? 공적 대화도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로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실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유는 다른 거 없죠. 본인이 구속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수사 받고 창원 직업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의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든 기소가 될지 불기소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김영선 의원과 본인과 회계 책임자. 이런 분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억압되고. 그러니까 계속 압박이 오고 있는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저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사가 자신 있으면 자기 구속해 보라고. 한 달이면 탄핵 갈 텐데.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나중에 농담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법적 사법 처리를 막아보려는 시도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허풍이고 거짓말이면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해명과 더 이상의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명태균 씨의 이 폭로는 계속될 거고 이것이 가져올 파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보궐선거에 대한 전망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까지 총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해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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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